안녕하십니까 유한영입니다 오늘은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실수를 할텐데 실습은 기톱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T02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습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버텍스 버퍼에요 버텍스 버퍼는 우리가 이제 그리고자 하는 기하 모양 그러니까 지어메트릭 쉐입을 버텍스 버퍼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 버텍스 버퍼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텍스 버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텍스 버퍼 버텍스 프로세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버텍스 버퍼 프로세싱 이 부분이죠 버텍스 버퍼 프로세싱에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버텍스 버퍼 프로세싱은 버텍스 버퍼 버텍스 버퍼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타겟이 있는데 하나는 어레이고요 하나는 엘리먼트입니다 어레이와 엘리먼트는 어떻게 다르냐면 버텍스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삼각형을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삼각형 버텍스를 하나 둘 세 개 넣어 놓고 예를 들면 이 어레이 그대로 세 개를 이어서 삼각형을 그려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버텍스 번호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이제 어레이로 집어넣으면 순서가 있겠죠 삼각형을 만드는데 0번 1번 2번 이걸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라 또는 0번 2번 1번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인데 돌아가는 방향이 버텍스의 방향이 다르죠 021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012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바로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순서대로 쫙 집어넣어 놓고 그 순서대로 그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버텍스들을 조합해서 삼각형이나 라인이나 점을 만들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육면체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육면체는 우리 알다시피 정육면체를 오픈GL에서 그리려면 삼각형으로 쪼개야 됩니다 오픈GL ES에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꼭지점 버텍스는 총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8개의 버텍스를 넣어놓고 삼각형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삼각형이 총 12개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6면체니까 6면을 면이 사각형인데 삼각형으로 바꾸고 그러면 12개의 면이 되잖아요 12개의 삼각형을 어레이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이 버텍스 입장에서 보시면 삼각형에서 총 2, 3, 4, 5 그렇죠 6개의 삼각형에서 이 버텍스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되니까 6번이나 반복되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낭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버텍스 아트리뷰트를 똑같이 그냥 이 삼각형을 그릴 때나 이 삼각형을 그릴 때나 이 삼각형을 그릴 때나 이 삼각형을 그릴 때나 이 버텍스가 속성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를 0번부터 7번까지 8개의 버텍스를 만들어 놓고 삼각형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버텍스 번호가 3번이라면 이 3번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때 0번, 3번, 2번 가지고 그리고 0번, 3번, 1번 가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복해서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버텍스 데이터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 삼각형을 그릴 때와 이 삼각형을 그릴 때 속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XYZ 포지션 코디네이트 버텍스의 좌표는 똑같지만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싶을 때 이 버텍스가 이 삼각형을 구성할 때는 속성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엘리먼트로 그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어레이로 만들지 또는 버텍스의 엘리먼트로 만들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어레이로 그리는 걸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엘리먼트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습에서는 엘리먼트로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프로세싱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버텍스 어셈블이에요 지금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냐면 될 수 있으면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 그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당연히 성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버텍스 버퍼의 첫 번째 단계가 버텍스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버텍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삼각형, 이 버텍스, 이 버텍스, 이 버텍스 세 개를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버텍스가 100개 있는데 삼각형은 두 개만 그려요 그렇다면 그 다음 버텍스 프로세싱이 뭐냐면 버텍스 쉐이딩이에요 버텍스 쉐이더를 실행시켜서 버텍스의 위치를 잡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100개 중에 6개 버텍스만 사용되고 나머지 버텍스는 안 사용되는데 그걸 버텍스 쉐이딩 프로세싱을 계속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텍스 어셈블리는 뭐냐면 실제로 사용되는 버텍스를 고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론 다른 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버텍스의 실제로 사용되는 버텍스를 고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딩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서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서 아웃풋으로 버텍스, 트랜스폼된 아웃풋 버텍스 코지네이트와 속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력은 빌트인 아웃풋, 그러니까 GL 포지션이었죠 GL 언더밭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텍스에 각각의 위치, XYZ 위치였죠 그것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입력으로는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이 돌기 위한 각종 입력으로 들어와야 되는 속성들이 있어요 어트리뷰트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니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트리뷰트들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요 버텍스 버퍼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유니폼 뭐 이런 것들을 인풋으로 우리 코드에서는 뭘 유니폼으로 보냈었죠 네, 트랜스폰 매트릭스를 유니폼으로 보냈었죠 그런 인풋을 가지고 버텍스 쉐이딩 프로세싱을 돌려서 새로운 버텍스를 만들어내고 버텍스 속성으로 베링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 출력된 베링은 나중에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버텍스 버퍼에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텍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웹GL을 쓰고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내줄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보내줄 데이터를 CPU 메모리에서 GPU 메모리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어레이 버퍼 그리고 타입드 어레이 이거는 지금 웹GL의 기능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이 기능을 써서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만드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두 가지가 두 가지 다른 개념의 메모리가 있어요 하나는 버퍼라고 하는 건데 버퍼는 뭐냐면 구조화되지 않은 unstructured 바이너리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인티저인지 플러팅 포인트인지 상관없이 그냥 바이트 단위로 그냥 확 묶여져 있는 그냥 로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써요 버퍼 해놓고요 new 해놓고 어레이 버퍼 어레이 버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괄호 열고 8을 하면 8바이트짜리 버퍼를 그냥 크리에이터예요 이 8바이트짜리 버퍼는 이게 인티저인지 플러팅 포인트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메모리 블록으로 8바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view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view 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view는 뭐냐면 실제로 이 데이터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료형이나 구조화된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그때 view를 어떻게 만드냐면 파라메타는 버퍼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30 어레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view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저장은 이 버퍼에 일어나는데 이 버퍼에 일어나는 데이터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가 인티저 32비트 인티저의 배열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view를 통해서 이 버퍼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view에 0번에다가 32비트 인티저니까 얘는 2400이야 이렇게 넣어놓으면 첫 번째 4바이트에 2400이 저장된 거죠 그래서 view라는 용어는 실제 메모리 버퍼를 억세스하는데 형식화된 그러니까 자료형 배열이다라고 해야 돼요 어떤 사이트에 가니까 이걸 형식 배열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라 자료형 배열입니다 자료형 배열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료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억세스할 수 있도록 자료형이 들어가 있는 어레이로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퍼런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view라고 부릅니다 OpenGL이나 WebGL 또는 벌칸에서 view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view는 실제 메모리 블락을 억세스할 수 있는 억세스할 수 있는 레퍼런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퍼 오브젝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버텍스라는 말을 빼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 버퍼 오브젝트에 버텍스 정보 말고 다른 정보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99% 버텍스 정보를 쓰기 때문에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 또는 버퍼 오브젝트라고 씁니다 버퍼 오브젝트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버텍스의 어트리뷰트가 저장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버퍼 오브젝트는 어디 있는 거냐면 그래픽 메모리 GPU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캐싱하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미리 GPU에다 해놓게 되면 당연히 렌더링 할 때 성능이 좋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밴드위스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그려요 데이터가 매번 바뀐다면 매번 보내줘야 되겠지만 한 번 보낸 다음에 계속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한다면 메모리와 CPU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는 양이 줄어들겠죠 메모리 밴드위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메모리 밴드위스가 줄어들고 데이터가 GPU 메모리의 캐시가 되어 있으면 전력 소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버퍼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GPU에 넣어놓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GPU 버퍼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레이버퍼고 하나는 엘리먼트 어레이버퍼예요 이게 지금 GL 언더바라고 써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웹질에서는 GL.하고 어레이버퍼 GL. 엘리먼트 어레이버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L. 어레이버퍼 GL. 엘리먼트 버퍼가 있다는 거예요 GL. 어레이버퍼는 뭐냐면 버텍스의 속성을 예를 들면 프로팅 포인트 어레이로 0.4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거죠 쭉 저장하는 게 어레이버퍼고 엘리먼트 버퍼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자동으로 0번부터 1번, 2번, 3번 하고 번호가 아이디가 매겨질 텐데 이것들을 연결하는 삼각형으로 연결한다든지 선으로 연결할 때 쓰는 이 인덱스들을 이렇게 이었 수가 있겠어요 0, 2, 3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엘리먼트 어레이버퍼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인티저나 캐렉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숏 인티저를 써요 그리고 이게 음수 인덱스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어레이의 인덱스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사인들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레이버퍼하고 타이트 어레이 뷰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만드는 명령들은 웹GL에 있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명령이라고 했어요 자바스크립트 API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냐면 어레이버퍼 좀 전에 봤어요 그리고 바이트 렝스 집어넣으면 그 버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만들어지는데 렝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버퍼를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뷰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뷰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웹GL에서 사용되는 뷰는 인티저8어레이 이거는 뭐겠어요 결국은 캐렉터죠 C로 얘기하면 캐렉터고요 인티저16어레인은 쇼트고요 쇼트겠죠 그러니까 C에서 쇼트와 같고 인티저30어레인은 인트죠 그 다음에 유인트8어레인은 언사인드 캐렉터, 언사인드 쇼트, 언사인드 인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비트 프로팅포인트 어레이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뷰타입은 이런 것 중에 하나겠죠 인티저2 중에 하나고 가로열고 렝스 이렇게 쓰면 뷰를 만드는데 해당되는 버퍼의 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new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new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2005년 버전인가 그러면서 바뀌면서 옛날에는 그냥 써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new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드에서 new하고 예를 들면 uint, prot32어레이하고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방법은 이렇게 쓴 거 있어요 방법은 렝스를 쓰면 그 버퍼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eate인데 new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타입에서 뷰타입을 쓴 거예요 그냥 어떤 어레이를 쓰고 여기다 뷰타입의 prot32어레이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prot32어레이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new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코드에도 new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타입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다른 타입으로부터 뷰타입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복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똑같이 뷰타입이라는 용량인데 그러니까 펑션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거죠 옵션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다른 기능들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어레이 버퍼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트 옵셋을 넣고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원하는 부분만 카피를 떠서 어레이 버퍼를 타이트 어레이 버퍼를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뷰의 i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고 나면 그 뷰를 가지고 어떤 억셋 어떤 몇 번째 i번째 엘리먼트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set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섭셋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일부만 떼서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명령들이 있으니까 아하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를 준비할 때 어레이의 이 부분을 만들어서 이 부분만 보내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보낼 때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준비한 다음에 보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버퍼를 바인딩 해야 됩니다 버퍼바인딩 하기 첫 번째가 버퍼바인딩이 아니고 첫 번째는 크리에이트버퍼 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트버퍼는 뭐냐면 GPU의 버퍼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기 직전에 바인드 버퍼 하고요 두 번째고요 1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는 것은 버퍼데이터입니다 근데 버퍼데이터 명령이 버퍼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즈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즈를 전달하는 방법은 사이즈만 그만한 크기의 버퍼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법은 이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프로팅포인트 32로 이전에 어레이 버퍼를 가지고 프로팅포인트 32뷰이트 프로팅포인트 데이터를 8개 만들어서 보냈어요 보낸 다음, 보내고 싶을 땐 여기다 넣어놓으면 넣어놓으면 당연히 자바스크립트의 어레이는 타입도 어레이는 이게 개수가 몇 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GPU 버퍼 오브젝트에 샌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UCG라고 하는 패러미터가 있는데 UCG라는 걸 봤더니 Static Draw, Stream Draw, Dynamic Draw 세 가지가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일종의 힌트입니다 이게 이 데이터를 보냈는데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할 거야 그럴 때는 Static Draw로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거 그림 한 번만 그리면 땡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릴 필요 없어 그럴 때는 Stream Draw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데이터가 자주 바뀌어 할 때는 Dynamic Draw라고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GPU가 자동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어? 이거는 한 번 그리고 계속 반복했었어? 그러면 여기다 넣어놓아야지 여기다 넣어놓는 게 성능이 좋겠어 한 번 그리고 말 거야? 그러면 여기다 빨리 놓고 그린 다음에 버려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성능이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어떤 벤더 입장에서는 에이 나 이거 안 구현할래 우리 칩에서는 이거 없이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똑같이 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칩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타겟은 타겟은 어레이 버퍼와 엘리먼트 버퍼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하 버퍼 데이터를 보낼 때 이게 어레이 데이터인지 엘리먼트 데이터인지 딱 결정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버퍼 서브 데이터는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버퍼 데이터를 데이터에서 일정 부분만 보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걸 씁니다 아시겠죠? 부분적으로 내가 있는 데이터 중에 옵셋은 몇 번째부터 보내주세요 열 개부터 보내주세요 서른 개부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해서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버퍼를 다 사용했으면 딜리트 버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버퍼를 딜리트 해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그린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버퍼의 패라메타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라메타로 쓸 수 있는 게 버퍼 사이즈 현재 크기가 얼마니?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거든요 UCG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이나믹 드로우니 스트림 드로우니 스태틱 드로우니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개설해서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생겨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의 단순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다이나믹 드로우라고 했으면 다이나믹 드로우인 거지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누군가 이 버퍼를 다이나믹 드로우로 만들어 가지고 크리에이트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어? 만든 사람이 어떤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었을까 어떤 UCG로 만들었을까를 개설해서 아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구나 그럼 이렇게 짜야지 하고 프로그램을 이걸 개설해 가지고 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즈 버퍼는 뭐냐면 버퍼 오브젝트가 실제로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 맞니? 하면 아니야 하면 펄스가 나올 것이고 맞아 크리에이트가 제대로 됐어 그러면 펄스 트루가 나오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퍼 한 다음에 이즈 버퍼하고 물어봐서 이 오브젝트를 넣어 놓으면 버퍼가 제대로 크리에이트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가 된 것들은 웹지 1.0 레퍼런스 카드 여러분 레퍼런스 카드 유용하다고 그랬죠 제가 레퍼런스 카드를 직접 캡처한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면 크리에이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 코드를 한번 볼게요 헬로 트리앙글 코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픈지에 리에이스 코드예요 오픈지에 리에이스는 이렇게 만듭니다 젠버퍼, 바인드버퍼, 버퍼데이터로 옮겨요 그런데 보면 API가 조금 패러메타가 다릅니다 어? 아까 자바스크립트 버퍼데이터는 여기 카운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어야 되는데 뭐 좀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오픈지에 리에이스에서는 오픈지에 리에이스는 기본적으로 C 바인딩이기 때문에 펑션 오버룹이나 제네릭 펑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API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의 메모리 개수 이렇게 딱 정해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웹지에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젠버퍼가 없고요 크리에이트 버퍼 하고요 크리에이트 버퍼가 됐으면 그 버퍼에다가 그 버퍼에다가 어? 이거 지금 어레이 버퍼로 쓸 거야 라고 바인딩을 해요 첫 번째 바인드 버퍼 한 다음에 어레이 버퍼 한 다음에 버퍼 데이터 그 다음에 GL 어레이 버퍼에다가 버텍스 데이터 이게 버텍스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보낼 거야 이거는 스태틱 드로우예요 한 번 보낸 다음에 계속 또그리고 또그리고 하는데 쓰일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버텍스 데이터가 보시면 뭐라고 선언되어 있지 않잖아요 타입이 자료형이 그런데 이 자료형을 뉴 쓰고 프로트 32로 만들어서 프로트 32 데이터로 변경해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라가 있는지 체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기 이제 GL.버퍼 데이터 이거는 버텍스 버퍼 이거는 꼭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사용되지 않는다면 GL이란 컨텍스트 안에 버텍스 버퍼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유용하니까 쓰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난 VBO 1번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웹GL과 오픈GL ES를 비교해 보시면 젠 버퍼를 쓴다는 거고요 웹GL은 크리에이터 버퍼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인드 버퍼하고 그 다음에 버퍼데이터로 보내요 버퍼데이터로 보낼 때 명령어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여기 이제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버퍼데이터의 자바스크립트는 자동으로 이렇게 해갖고 사이즈를 메모리가 몇 바이트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사이즈를 하는 부분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코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버퍼 코드를 봤더니 크리에이터 버퍼하고 바인드 버퍼하고 버퍼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가 버퍼데이터로 하는 순간 여기 있던 CPU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가 버퍼로 이렇게 전달되겠죠 언제? GL.버퍼데이터라는 명령을 만나면 이 데이터가 카피돼서 GPU로 카피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카피된 데이터는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디서 쓰려고 하는 거냐면 버텍스 쉐이더에서 쓰려고 해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enable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지 0번 0번은 이전에 설정이 됐는데 여기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디가 0번밖에 사실은 없는데 사실은 바인드 넘버를 버퍼로 바인드 어트리뷰트 해갖고 0번은 얘는 0번이야 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냐면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 어트리뷰트 0번을 쓸 거야 enable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0번을 쓰겠다는 거죠 my 버텍스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버텍스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려면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거는 0번 어트리뷰트 0번 어트리뷰트 my 버텍스는 3개야 라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벡터 4에요 4면 4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버텍스 버퍼 데이터로 여기다 버텍스 오브젝트에다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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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준 기준으로 난 3개 보내줬어 그럼 이쪽에서 버텍스 제이더 입장에서는 4개짜리가 벡터 4개짜리가 펴는데 3개가 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4개로 바꿉니다 이걸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지막 컴포넌트가 1.0이 됩니다 왜 1.0이 되는가는 나중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1.0이 편리하냐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색상도 마지막 컴포넌트가 뭐예요? 네 알파죠 알파는 1.0으로 해야지 완전히 불투명한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투명한 색깔 그리고 XYZ 코디네이트라고 하면 마지막 W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디폴트 값이 1.0이에요 그래서 색상도 그렇고 좌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디폴트 값이 1.0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1.0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낸 데이터는 잘 보세요 보낸 데이터는 gl.plot다 이 지금 내가 보낸 데이터가 뭘로 보냈어요? 플로트 32로 보냈잖아요 플로팅 포인트로 보냈으니까 플로팅 포인트로 써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다른 데이터도 보낼 수 있느냐 아까 여기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unsigned integer, integer 이런 것들을 보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unsigned integer나 이런 걸 보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노말리제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노말리제이션을 하려면 여기다가 gl.pulse라고 쓰는 게 아니라 gl.true라고 써줘야 됩니다 gl.true라고 써주면 gl.true라고 써주면 노말리제이션이 일어나요 그럼 노말리제이션은 뭐 하는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면 어떤 변수를 여기를 캐릭터로 선언해 갖고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럼 캐릭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마이너스 128에서 100뿌라스 127까지 값을 갖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만드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값으로 정규화를 해줍니다 노말리제이션을 해줘요 어? 그럼 이걸 어떻게 정규화를 하나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 2를 한 다음에요 사실은 곱하기 2를 해요 곱하기 2를 하고요 더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128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마이너스 255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2 더하기 1 했으니까 그럼 127은요 플러스 255가 되겠죠 그죠? 얘를 255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0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그 0에다 2를 곱해서 1을 더했어 그러면 1이잖아요 1 나누기 255는 뭐예요 255분의 1이잖아요 어? 0을 넣었는데 255분의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분의 255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누기 255 했으니까 마이너스 255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티저나 인티저나 쇼트나 캐릭터로 데이터를 보내면 0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언사인드 인티저는 어떻게 되나요 언사인드 인티저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언사인드 캐릭터다 그러면 0에서 뭐가 나와요 255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0 나누기 255 255 나누기 255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캐릭터나 쇼트나 인티저의 경우에는 0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데이터가 가더라도 255분의 1이 굉장히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어떤 수랑 곱해지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수학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내가 0 곱하기 나는 0 곱하기 0 곱하기 256을 했는데 그래갖고 보냈는데 이게 다시 값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쉐딩 맹기지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VBO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VBO를 좀 다루는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하다 보면 애트리뷰트, 유니폼 이런 것은 도대체 언제 배우나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헬로 트라이앵글 배울 때 너무 많은 내용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만 집중해서 일단 익히시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고 반복적으로 또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은 우리가 이제 좀 엘리먼트로도 뭔가를 좀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두 개로 또 증가시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버퍼를 두 개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실습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